경상북도는 9.12 지진과 관련해 경주월드와 블루원 리조트에 대한 노리기구 특별안전점검을 벌여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메가드롭, 파이톤 등 지면에서 높이 13m 이상인 노리기구 7종에 대해 실시했으며 국토부와 문체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월드에 설치된 노리기구 가운데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12개의 기종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